어? 저도 아니에요. 조금 이상하지? 조야. 요거는 이게 잘 짰. 오, 오... 오, 오! 뭐 정말 꺼줘. 자리 좀 바꿔줌. 아, 조야. 죄송하다, 조약껏. 제가 꿔드릴게, 탕수 3개만. 그래?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내가 갖고 올게. 5개. 3개? 아 너 3개 했었잖아. 3개는 먹으면 돼. 너 5개 먹으면 지겨워. 3개 3,000원이요. 5,000원 주기로 했잖아. 5,000원 줘. 아, 3개 5,000원. 아, 너무 비싼네, 3개 5,000원. 형, 탕수육 3개에 천 원의 점수 맞네. 탕수육 3개에 천 원의 점수 맞네. 어, 그래. 오케이. 어, 그래. 먼저 줘. 줘. 줘, 빨리. 이건 하기로 한 거니까 약속이 된 거니까. 아, 물을 거예요? 줘. 뭘 물을 거야. 거래를 성산시킨 건데. 아, 진짜? 아, 빨리 줘. 줘. 아, 이 형 중간에서 그거 먹네. 뭘 중간에 먹어. 내가 이게. 80%를 먹어요? 아니, 그건. 아니, 에이전시피가 80%예요? 아니, 이거 줘요. 아, 소민 씨 얘기를 했으니까. 왜? 3개 주세요. 아, 약속한 것인 거니까 이거는 좀 주셔야죠. 아, 약속을 하셨잖아요. 이래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. 이래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. 왜?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자, 소민아. 그렇죠. 내가 거기다 담아줄게. 아니, 3개는 돌릴 수 있게 해줘야지. 맛있는 걸로 좀 이게 좀 줘. 큼짐, 큼짐. 아니, 제가 뭐 약속 없이 드렸잖아요. 야, 이게 거래야. 이따 말에. 고맙네. 뭐? 고맙네. 고맙네. 뭐. 야. 뭐, 뭐. 너 날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냐? 너 날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냐? 아니, 내 앞에서 이 광경이 펼쳐졌는데 너 진짜 날 바보라고 생각한. 진지, 뭐야? 진짜야, 뭐야? 광수가 만원에 살면 진짜 재밌겠지? 뭐야? 2000원. 나 같은 거 산다. 나 같은 거 하지. 2000원이면 저기서 6개 살 수 있어. 2000원이면 저기서 6개 살 수 있어. 2000원이면 저기서 6개 살 수 있어. 2000원이면 저기서 6개 살 수 있어.